요즘은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된 충남 내포 신도시에 전국 최초로 주정차 계도와 방범 순찰 업무에 자율주행차가 투입됐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김태욱 기자입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에 다가가 사진을 찍습니다. 단속 요원이 아닌 사방에 레이더와 카메라를 단 자율주행차가 하는 일입니다.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내포 신도시에 주정차 계도와 야간 방범 순찰 업무에 자율주행 차량을 투입했습니다. 내포 신도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 지구입니다. 주정차 계도는 충남도청과 교육청 등 관공서와 중심 상가 5km 구간에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범 순찰은 학교와 공원, 주거 밀집 지역 등 7km 구간에서 오후 6시부터 두 차례 진행합니다. 주정차 계도 및 방범 순찰 서비스가 안정화된다면 향후 공공 분야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운전과 계도 활동 대부분은 자율주행차 스스로 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사람이 꼭 타야 하고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은 아닙니다. 충남도는 내년 5월까지 자율주행차 시범 운영을 한 뒤 실제 내포 신도시 단속 권한을 가진 홍성군과 예산군의 자율주행 차량을 넘겨 불법 주정차 단속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